한국에 왔는데 특이한 장면을 또 보네요. 확진자를 신은 엠브란스는 오늘도 참 요란스럽게 달려갑니다. 카메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안쪽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밖에서는 저 안쪽이 보이고 지금 제가 여기 나오죠? 저 안쪽에서는 제 밖의 모습이 보여요. 카메라에 보여요. 이 뇌 카메라 여기를 통해서 보인다고.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안쪽에 다 들리고. 이 뇌 카메라가 여기를 통해서 보인다고요. 아니, 음유니언이요. 아니, 삐. 아, 삐. 아, 삐. 아, 삐. 아, 삐. 아니, 이즬옴. 100mg. 아, 200mg. 체크 체크 체킹. 200mg 체킹. 아,ордumbaiING. 오케 오늘이기 낭равляас. 아오. 하오매いや started. 2, 2. 이거지, 뵙터? 뵙터가 어떤가요? 뵙터가 어떤가요? 네, 뵙터가 좀 좋아해요 뵙터가 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잇 아니없는네요 아하 어허 아ə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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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 끊어, 끊어. 핀이시스. OK, 핀이시스. 더 플러이어 어이. 끝나 이만. 오? 두 분 지란. 오? 저, 여기로 떠나오는 거라. 약은 또 이 구멍으로 나와요 약나는 구멍이 또 따로 있네 이 약국 최첨단이네 최첨단 TV 모니터면 4개인데 아래기 이동 영 인지 대한민국 나왔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